남기는 지켜주면서 연결해주고 사이드로 연결해주면 풀이 거의 해결사 역할이고 크로스 해주는 건 남기는 해결하겠죠 남기는 많이 안 뛸거에요 얘가 오히려 많이 뛰면 조금 더 어긋나더라구요 사이드 위로 살리면서 내가 내려와서 바꾸나 아니면 하는 스타일로 어떻게 보면 원순이지만 대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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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풀어서 한 축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볼 갔을 때 강안도에 머물었으면 안 돼 한명이 다르기 땡겨주고 동교기 쎄기 때문에 동료가 약간 수비 형식으로 약간 둘이 미드핏해지만 수비식으로 내려가지고 남자가 쎄기 공격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